ㄱ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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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 편을 들고 싶어하셨는데 인간이 도중에 못 참고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실례를 잃어가지고 걔만 죽이려고 막 따라야 되는데 그냥 그럼 ㄱ 화련들 진짜 잘한다 ㄱ ㄱ situação Mat coach X ㅋㅋ 다음날 박무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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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잘라 무기 실수 저 여기서 해야겠다 어! 괜찮아? 괜찮아? 이거 쓰지 마세요 야 블럭 뽑았다 블럭 뽑았다 옆에 좀 더 크레이지하게 좀비처럼 오 잘하네 비키는 거 잘하더라고요 비키는 거 잘하더라고요 놀래 아임 프라잉 아임 프라잉 아임 프라잉 아임 프라잉 에이 에이 아잉 아잉 뭐해 아잉 아잉 들어봤죠? 그쵸? 먹는지 안 먹는지 근데 선우씨는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아! 떡볶이 먹어야지 아! 떡볶이 먹어야지 이러면 또 없어요 이러면 또 없어요 역시 전제다 이거 그냥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자 해볼 거예요 같이 하나에 맞춰서 아니 왜 움직이는 거야 둘 아니 집중하라고 SGR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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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